14번째 메시지로 가게되네요. 지금 현재 테란 따서 저가나 폭풍 돌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족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 같은 종족은 테란과 판독입니다. 경기 승리 끝났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준비를 해드리는 경기는 승리화전입니다. 이승석 선수의 10분 50초 안에 꺾어 올라온 영호선수 선수. 미국 김강훈 선수 상대는 역전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를 짐승권 12초 간격을 치고 올라온 박영민 선수가 직역 경기석에 앉아서 죽이는 모두 마침입니다. 자 과연 다음 회슴에 진출하는 선수 서버 토르 버튼 통해서 올라온 선수 누가 될 것입니까요? 전상은 주호 대학입니다. 경기 승리입니다. 3시와 9시 선수가 배정받았네요. 먼저 3시에는 연보선 선수. 6시에는 박영민 선수가 있습니다. 조디아 프로토스 대 테란 전 10대 10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5대5의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조디아 교수에서의 테란과 프로토스 전 공식전 전적이지요. 6시. 3시와 6시. 네. 전선수가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조디아 교수에서는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노브웨이트 더블렉서스를 과감하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박영민 선수는 일단 본진적인 파일런을 짓고 시작을 하네요. 질럭부터 찌르는 그런 플레이도 오영종 선수를 비롯한 몇몇 프로토스 플레이어들이 보여준 적이 있고 질럭 살짝 찌른 다음 트리에이트 사업들하고는 유지, 안마당 멀티, 2호 로봇 투수하는 이런 정석적인 형태의 운영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더 과감한 빌드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과감함으로 얻어간 이득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 싸움이 조디아에서 8표전은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박영민 선수가 문지훈 선수와 예선전을 할 때도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 노게이트 더블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게이터프심 앞마당 더블 그 이후에 본진의 두 개, 앞마당의 두 개 이래서 사질로 모아서 셔틀로 한 방에 뚫은 바가 있었죠. 더블을 했었어요. 요즘 테란전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박영민 선수 조금 더 입구시하게 팔려오는 진짜 아닐까요? 썼는데 문진플레이 할 것 같은 그런 위치의 파일럿이 먼저 지워지고 넥서스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연보성 선수가 SCB 정차를 통해서 첫 서치, 그러니까 첫 스타팅 포인트에 발견을 해야 연보성 선수가 맞춰가기가 더 편하겠는데요. 이재호 선수는 상대방이 노게이트 더블에터스라는 걸 파악하자마자 과감하게 이 취즈러심로 가능한 모습도 보였었고 실제로 앞마당을 했었으면 깼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구현 선수가 보여준 운량이 너무 좋았고 우울어지는 모습이 보였었죠. 자, 팩토리. 그리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스는 그렇죠. 위쪽 지역인데 찾기는 제일 늦게 찾겠네요. 코스 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12시 먼저 가요, 대부분. 아래쪽을 먼저 가는 선택은 대각선을 먼저 가는 선택만큼이나 아주 덜 하게 되는 파티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에 박영민 선수는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되겠고요. 출발 좋네요. 박영민 선수가 조금 더. 뭐 이후에 이제 그 연보성 선수가 상대방의 빠른 확장 이런 것들을 이제 눈치채게 되면은 앞마당을 따라가면서 그 이후에 운영을 보여주게 될 텐데 일단은 출발 자체는 정찰 방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측면에서 박영민 선수가 연보성 선수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박영민 선수의 앞마당 쪽. 이런 투어 게이트에 사과를 펼쳐져 있고 있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진로뜨 지금 한 기 아장아장 걸어 나갔죠. FD에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 길을 돌아오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SB. 자, 이제 또 잠시 후에 펼쳐지는 경기는 저그에서 저그전이기 때문에 이번 MS-SW 포너먼트에는 898, 테란 8, 저그 9, 포토스 8 아닙니까? 888이 되겠네요. 머린데? 예. 배럭스에서 머린 더 나오나요? 더 나오나요? 예. 아, 떴어요. 네, 떴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머리를 한 6가지 찍으면서 치즈러쉬를 가면 그런 패턴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끝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FD로도 지금은 좀 머린 숫자가 부족하죠. 머린이 6개 정도는 TK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 하나, 벌차 하나 추가하면서 SCB와 함께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것이 FD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 형태 자체도 일단은 앞마당의 빠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머린 숫자를 줄였습니다. 더 바퀴즈가 제일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SCB 정차로 운이 안 따라서 좀 컸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FD를 한다고 하더라도 딱 머린 넷정도 찍고 살짝 나가는 척만 하는 그런 플레이를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고 이재호 선수가 치즈러쉬 할 때 또 머리를 6가지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영보선호 선수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넥차트 완성되어 있고 멀리 잘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SCB 정차로 제일 늙은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때로는 이미 타이밍을 늦었다 싶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박영민 선수가 되게 좋은 겁니다. 정근도 따라주고 좋습니다. 요즘 요즘. SCB 다운 탱크 세대와 머린들. 박영민 선수는 아가도 마이너로 수비할 것 같으면 질러타나 던지면서 그냥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 또 들어가네요. 탱크사고 오케 자 그냥 밀어붙입니다. 탱크 한대. 위쪽으로 퍼지면 탱크 두... 둘까지 둘까지 이 탱크 사거리 퍼져요. 이 탱크 사거리 퍼져요. 아 이거 아깝네요. 아 잡아냈어요? 그만. 예. 탱크 하나가 또 보관됐죠. 게다가 이제 드라군도 좀 맞았기 때문에 아 진짜 그만이에요. 그만. 없었습니다. 박영민 선수가 애초에 그러니까 투 질러타 사드라곤 타이밍이 갖춰진 다음 그러니까 경력이 다 온 다음에 올라갔으면은 더 큰 효과를 봤을지도 모른다. 질러타 하나가 탱크들의 포격을 한 번 맞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맥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내지 못했고요. 자 그대로 또 밀어붙이면서 탱크를 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멀리 사라지고 탱크가 리페어 리페어 그런데 탱크 최고 체력 급격 또 잡아냅니다. 뒤로 그리고 둘을 쓰고 탱크도 잡아낸 박영민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다음은 리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버가 리버까지 이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리버까지 강하게 이어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탱크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탱크를 줄인 상황이라서 이제 탱크 찍고 이러느라고 수비의 수비 라인 그러니까 수비 방어 타워 보강에 좀 허술할 수가 있거든요. 비어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터렛 돋고 어쨌든 방금 전 전투 결과 박영민 선수가 조금이나마 이득을 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박영민 선수는 처음부터 자원에 우위를 점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곤이 조금 소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 탱크를 줄여주면 원래 똑같이 가도 드라곤이 좀 소비되고 상대 탱크를 줄여주면 이득인데 자원상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좀 빠져나가 벌처 견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벌처로 대갑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 벌처를 잘 막아야 돼요. 여기서 데미지를 오히려 거꾸로 입어버린다면 그동안 박영민 선수가 봤었던 2등이 2등이